초등 때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점과 중등 그리고 고등 때까지 잘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의 역할 그 공통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각 중요 시기의 단계마다 아이에게 요구되는 학습 접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초등 때처럼 중고등 아이를 케어한다면 효과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와 찾은 충돌 때문에 서로 힘만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부와 관련한 부모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초중고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 특성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사까지의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가장 큰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죠. 저는 삼삼법칙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하지 마시고 다음 세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티칭, 점수로 꾸짖기, 빡센 학원.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점수로 아이를 다그치는 일은 아이의 심적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부모의 감정도 요동치기에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수준에 어렵거나 지나치게 많이 시키는 학원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안 좋은 진짜 이유는 아이의 공부 동기와 습관 형성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공부 자체에 대한 악감정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등 때 공부 잘하던 그 무수한 아이들이 고등 때 안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이런 이유로 꼭 하셔야 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정보를 가장한 비교질 차단하기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발굴하기 궁금해서 물어보기 제가 아마 오프라인 학부모 교육 강연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많으면 1년에 200회씩 전국 강연을 다녔으니까요. 무수한 고민의 원인 중 단연 가장 큰 것이 바로 교육 정보를 가장한 비교질입니다. 네, 비교가 아니라 비교질입니다. 이 비교질은 불안함과 충동을 낳습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은 내 아이가 기준점이 되어야 할 교육의 중심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기준이 대체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초등 4, 5학년까지는 그냥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는 절대평가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부에 대해 나쁜 감정이 들지 않도록 싫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를 활용해 주세요. 독서도 꼭 무엇을 읽어야 된다는 것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로 시작해 주세요. 학습 만화도 좋고 영어 그림책,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작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습관이지 내용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엄마, 아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대체해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 독후감이나 독후 활동지부터 들이밀지 마시고 아이가 신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이 환경과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독서 및 학습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초5부터 중2까지며 이때는 부모의 진검다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시기에서는 아이의 학습 감정 및 습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 시기는 공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진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기죠. 핵심은 아이가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을 제때 파악하고 학습 상담, 학원이나 인강 또는 과외 등을 활용하여 수포자, 영포자의 강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 비문학, 영어, 문법, 수학 분수 등 객관적으로 어려운 공부 내용이 초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니까 이 시기부터는 부모님들도 같이 예의 주시해 주셔야만 작은 돌뿌리에 우리 아이가 걸려 넘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스스로 절대 하기 힘든 대비 즉 고교 선택 그리고 진로 진학 목표 설정 등에도 적극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된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해지며 이는 아이 스스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중3부터 고3 딱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응원해 주기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무기이자 학습 동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잔소리, 싸움 등의 감정 충돌은 서로에게 백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기 이전에 학습 태도와 습관을 형성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입시만은 꼭 부모님이 챙겨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학교도 학원도 전적으로는 믿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입학 전형이 무엇인지 아이와 함께 스터디하면서 고등 3년을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 입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고3이 되어서야 관심을 갖게 되지만 너무 늦습니다. 고1 때부터 대학을 가는 대표적인 입학 전형부터 이에 따른 전형 요소 등을 아이의 진로 진학 목표 그리고 성적에 맞춰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 스스로도 본인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이해는 같은 성적이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입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초중고 시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부모의 도움은 한결같아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의 목표는 초사까지는 공부 감정과 습관이 핵심이며 초5에서 중2까지는 어려운 학습 내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진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고 중3부터 고3까지의 시기는 딱 두 가지. 아이로 하여금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입시에 관해서는 적극 개입하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질문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이는 지금 몇 학년이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